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견한 4개 법안 제의 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통상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들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정부로 이송되지만 21대 국회가 29일 문을 닫는 일정을 고려해 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통과 직후 정부로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14건이 됐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